안녕하세요. 기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11월 2일 가장 인기 있던 기사를 알려드릴게요. 부장의 법인 카드가 주어졌고, 서브웨이 매장에 가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서브웨이 매장 취재 기사를 쓰라는 뜻이었습니다. 앞서 서브웨이는 2일 오후 2시부터 4시 59분 59초까지 1 플러스 1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판매 개수만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샌드위치가 기부되는 행사입니다. 오후 1시 55분쯤 서울 신문노의 한 서브웨이 매장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대략 10명의 대기줄이 있었습니다. 기자가 간 지점은 사람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각 지점마다 차이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주문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매장 직원들의 손길이 분주해졌습니다. 미리 쿠키를 굽고 재료를 손질하는 듯 보였습니다. 매장 관계자는 정확히 오후 2시부터 주문을 개시했습니다. 직원은 큰 소리로 주문 받겠습니다. 종류를 말씀해 주시면 알아서 1 플러스 1을 해드리겠습니다. 고 했습니다. 주문을 받는 동시에 메뉴가 만들어지는 서브웨이의 특성상 대기줄이 빠른 속도로 줄지는 않았습니다. 약 15분의 대기 시작이 이어졌고 기자에게도 메뉴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앞서 터키 베이컨과 치킨 데리아키 메뉴만이 가능하다는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모든 메뉴가 1 플러스 1이 가능했습니다. 15cm 메뉴만 가능한데 30cm 빵을 잘라 15cm 메뉴 두 개로 만드는 형식이었습니다. 즉 빵과 메뉴는 택일만 가능했습니다. 기자는 로스트 비프 제품을 택했습니다. 매장 관계자는 포스터에 있는 두 메뉴는 홍보용이고 메뉴판에 있는 메뉴가 행사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토핑 추가도 불가했습니다. 일부 야채를 제외하는 건 가능하나 양을 추가하는 것 역시 안됐습니다. 기자는 오일을 필히 제외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매장 관계자는 오늘은 행사라서 야채의 정량 주문만이 가능하다며 저희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기부 행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매장 직원은 바쁜 업무 때문인지 기자의 주문과 달리 오일을 메뉴에 포함해 넣어줬습니다. 다행히 후추 팍팍 넣어달라던 기자의 다른 부탁은 차질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세트 메뉴 추가는 1 플러스 1 메뉴 중 하나만이 가능했습니다. 매장 관계자들의 손은 바쁘게 움직였으나 대체적으로 친절하게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서브웨이 본사 관계자와 행사 개화 관련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현재 행사를 즐기고 있으리라 추측됐습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매장을 빠져나온 시간은 오후 2시 16분쯤. 대략 20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새 대기줄은 훨씬 더 길어져 약 30명의 대기자가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산하지 않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의 맛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삭한 야채와 부드러운 소고기 슬라이드가 어우러졌습니다. 단지 오이가 조금 거슬릴 뿐이었습니다. 다만 기자는 한식을 매우 좋아합니다. 어제 먹었던 체육탑밥이 다시 누리에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인기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